9월 감리교회가 1세대 찬양사역자 전용대 목사를 초청해 해피데이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. 부흥성회에서 강사로 나선 보금가수 전용대 목사는 갑작스럽게 닥친 장애로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좌절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찬양하게 됐다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3일 동안 진행한 부흥회에서 전용대 목사는 주여 이 죄인이 똑바로 보고 싶어요 등의 찬양과 함께 교회 부흥을 위해 성도들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